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1, 지구과학2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지금 이 영상 촬영 시점이 일단 2022학년도 수능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한 중간 정도 딱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전까지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전까지 보내왔던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껏 해왔던 공부량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시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학습이었던 양 그리고 질은 훨씬 더 좀 더 빡빡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강좌 그 다음 유형별 자료무석 등등 수트편도 이제 같이 제공이 됐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큘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제 여름부터의 커리큘럼은 크게 본다면 실전문제 그리고 파이널 큰 축은 두 개예요. 그리고 오지 모의고사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다음 여기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만 EBS 연계교제 수능완성도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지구과학 1은 출시가 되고요. 지구과학 2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6월 중에 모든 교재는 다 나오게 될 테고 수한편의 주요문항 정리특강도 또 책 나오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실전문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7월달에 실전문제 진행이 되는데 자 개강 날짜 적혀있죠? 네. 아시다시피 지구과학 1은 토요일 일요일 날 현장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 현장 수업이 촬영돼서 온라인으로는 7월 12일 월요일 날 개강이 되고 지구과학 2는 7월 16일 즉 7월 15일에 촬영이 된 게 16일 날 온라인으로는 오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이 실전문제에 대한 어떤 그 강의는 9월 모의평가 이전에 모두 다 끝낼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강의 다 올라갑니다. 오케이? 약속드리고 그 다음 이 실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문의를 벌써부터 많이들 하고 계세요. 자 설명을 드리면 오즈 연구실의 제작문항 즉 저희 연구실에서 저와 저희 연구실 직원들이 아주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그 문제 속엔 살짝의 어떤 땀뿐만 아니라 약간의 피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이제 2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잖아요. 6월 모평 앞으로 치르게 될 9월 모평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실전문제 개강 시즌에는 9월 모평 이전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문제가 여기에는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실 제작문항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문항 제작을 할 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제나 신경 쓰는 건 교육과정의 선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떤 그 주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요하잖아요. 맞지? 하지만 해가 갈수록 과거 기출문제를 넘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만큼 일단은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출시하는 어떤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수능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을 따라가되 기존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의 상위호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전체 문항수는 지금 저희들이 쭉 이제 교재를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문항수는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한 400문제 정도까지 수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00문제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정말 이건 진짜 너무 쉬워 너무 쉽지만 너무 중요해 그렇다면 넣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분량을 줄이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다수 수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나? 이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정형 문항 고난도 문항 어쨌든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문항들로 양질의 문제들로 제공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 따라서 실전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전문제를 따라오기 이전에 반드시 개념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출분석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제 또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다 한번 분석을 다 끊는 다음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EBS 연계교제도 사실은 이 개강시점이 수능특강 수능완성까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개강을 하기 때문에 수능완성 출시일이 조금 이제 그 시기적으로 타이트한 바가 없진 않습니다만 수능완성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문제 속에 녹여낼 거예요. 아시겠죠? 음 하지만 EBS 연계교제는 직접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일단 개념학습이 조금 부실한 상태에서는 따라오기가 약간은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 선생님 저는 약간 학습시기가 조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지금 빡빡한데 어쨌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대단원 수준으로 개념 복습을 하고 개념학습을 하고 바로 그냥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제 그리고 실조문제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개념강좌 개념학습과 병행하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어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따라오셔야 된다 라는 말씀 또한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실조문제 어쨌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어 조금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어려운 것들로만 문제를 채우려고 하진 않아 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정상적인 수순으로 공부를 했을 때 교육과정 내에 있는 그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들이 배웠던 교과 개념지식 개념원리들을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과정들을 문제를 풀면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고자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실조문제 좋습니다. 다음 이제 9월이 되면 9월 모의평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 강좌 진행이 되는데 지구과학원은 9월 27일 지구과학2는 9월 24일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어 사실은 이 파이널 강좌는 추석 특강으로 추석 연휴 때 그냥 꽉 몰빵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지구과학원의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제공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9월달이 돼서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아주 급 호전돼서 거의 일상생활이 예전과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은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추석 특강은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일단 추석 특강이 아닌 정규 진도로 쭉 진행했을 때의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일단은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후의 일정은 조금 변동 여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총 4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전 문제는 지구과학원이 8주 지구과학2가 7주 정도로 진행돼서 어쨌든 9월 모의평 이제는 끝날 거예요. 오케이?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파이널은 총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적정 분량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어서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괜찮죠? 좋아.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조에 대해서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벌써부터. 이제 쭉 예전부터 우리 패밀리였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이제 새롭게 패밀리가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파이널 강조 같은 경우는 컨셉이 다지선다 라고 해서 문제 하나의 보기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게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의 자료 하나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적어도 대여섯 개 많게는 열대 개 이상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유형별 자료 분석과 컨셉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형별 자료 분석이 이제 조금 해가 가고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좀 따라오면서 조금 더 이제 기존보다는 슬립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형태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파이널 다지선다 같은 경우는 유형별 자료 분석과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잖아. 6월 모평, 9월 모평, EBS 연규규제.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모든 소스는 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출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자료들로 엄선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다지선다에 총 100제 정도가 딱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근데 문제를 딱 100개만 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보통 물어보는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세 개의 경우만 생각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황들, 조금 더 다양한 상황들을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들을 많이 추가해서 다지선다 컨셉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있고요. 조금 낯설고 생소한 문제. 그리고 특히나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응용, 변형. 실제로 수능 문제가 출제될 때 평가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안 나오죠. 똑같이 안 나오는데 아 이런 주제가 이런 정도로 질문이 됐네. 그러면 비슷한 주제이지만 약간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존 문제들을 좀 융합하고 통합을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EBS 연계 의제의 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내용 구성을 해서 문제 구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처럼 아주 실전적인 문제 형태는 아니야. 오케이? 문제 자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기 위한 컨셉이고 가장 출제 확률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구성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지선단은 여러분들 파이널은 기초적이고 난이도 높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어쨌든 2022학년도 수능에 수능 대비를 할 때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것들로만 일단 그 알맹이로만 딱 구성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형별 자료 분석은 이제 조금 아주 쉬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배제했다면 그렇다고 이거 뭐 쉬운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한데 가장 출제 확률 높은 것들로만 엄선된 그런 파이널 강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 강좌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모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부를 쭉 해서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치르고 9월 후반부 10월달 정도까지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6월 모평 잘 봤어요. 지구과학 1 같은 경우 2도 좀 평이하게 나오기도 했고 9월 모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모평도 점수가 좀 괜찮아. 잘 받았어. 그리고 그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흐트러져요. 전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지구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공부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그런 노력들을 9월 모평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습시간 분배를 조금 적게 할당을 하고 부족한 과목을 많이 투자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너무 방심을 한 나머지 손 놓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요. 매년 수능 치르고 나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 의한 아주 그냥 그 고배를 마시는 분들을 매년 만나 뵙게 되고 매년 그 사연을 들을게 되는데 너무 저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매년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수능 보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조금 이제 나는 됐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까먹게 되는 또는 증발되는 그런 개념들과 교과 지식들 그런 자료들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꽉꽉 채워놓고 보충해주는 그런 의도의 강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론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대로 본인이 다 완성됐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6월 9월 다 맞았다 쳐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맞는데 그 넓은 교과 범위에서 고작 20개의 문항으로 딱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그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해서 다 옳게 생각해서 풀었다라고 해서 전범위의 모든 내용들을 진짜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모든 실력들이 딱 진짜 그 적절한 평가가 돼서 줄 세워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평가를 받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니까 과정에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들이 뭐 이렇게 이러저러히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번의 시험 점수로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어떤 실력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곁들입니다. 됐죠? 다시 전답. 정말 1년 전체 커리큘럼에서 수능 대비 가장 중요한 강의 진짜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개념 강좌고요. 오케이? 두 개를 꼽아야 된다면 개념과 파이널이고요. 세 개를 꼽는다면 개념 실전 문제 파이널 세 개를 꼽고 싶어요. 저는. 저는 지난해 수능 조금 점수가 잘 나온 재수생입니다. 또는 N수생입니다. 그런다면 개념 대신 유형별 자료 분석 러코 실전 파이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파이널 강좌는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전체적인 어떤 그 소위 수능 문제를 좀 미리 엿보기 위한 엿봤으면 좋겠을만한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는 점 알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됐고 이제 모의고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지구과학 1의 경우는 총 18회가 제공이 됩니다. 이미 프리시즌 2회는 이미 출시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 매 시즌당 4회씩으로 구성이 됩니다. 4회. 그래서 시즌 1부터 4까지 16회가 추가적으로 더 제공되고요. 각각 7월, 8월, 9월, 10월 중순 근데 중순이면 한 달 가운데쯤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저희들이 일정을 보니까 한 20일경 되면 아마도 입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강의 촬영도 그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중순, 하순 한 그 경계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지구과학 2의 경우는 이제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시즌 1 4회, 시즌 2도 4회에서 총 8회가 진행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나면 바로 파이널 강좌 들어가기 전에 시즌 1이 먼저 개강이 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이 현장으로도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촬영되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업로드가 될 거고 그 이후에 파이널 강좌 진행되고 파이널 강좌 끝난 다음에 10월 중순, 하순 그 즈음에 이제 시즌 2 마지막 최종 점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과학 1은 7월, 8월에 진행되는 시즌 1과 2는 9월 평 이전에 진행이 되는 거고 시즌 3도 9월 중순에 진행되는데 사실 시즌 3나 여기 시즌 1 같은 경우는 9월 모평 이후에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제공되는 건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좀 급작스럽게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좀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9월 모평까지 녹여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있긴 합니다. 좋아. 그래서 시즌 4 그리고 지구과학 2는 시즌 2가 전체 모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조절이 매년 아주 깔끔하게 다 이루어지나?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약간 또 쉽게 나올 때도 있고 너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쉬운 게 아니거든. 이해 돼?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항들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실전 문제 및 파이널과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20문제 식 탐구 문항을 풀게 되는데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빡빡하거나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치른다 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안배를 하는 것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요령들 그리고 뭔가 조금 아이칼이해 약간의 좀 문제를 풀어나간 논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부족한 것 같아 또는 어? 나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게 뭔가 불쑥불쑥 튀어나왔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연습들을 겸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역시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었던 문제들 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색다르게 생각을 이어나가 보는 그런 과정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의고사의 경우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하나하나 소개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리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게 일부 문제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라고 해도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암기 요소를 한번 점검하고 싶었고 이 문제를 통해선 이런 이런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할 때 그런 실수를 간접적으로 너만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틀려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미리 해볼 수 있는 즉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면 실수를 할 거라면 미리 미리 한번 해보고 정리를 다 끝내라는 의도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모의고사는요. 바뀌어 놓다가 결국 시간 내에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고 조금 맘 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부족한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나가는 과정 그럼 과정 속에서 실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9월 모평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시즌 1과 2가 또 제공이 되니까 일단은 먼저 바로 이제 그 커리큘럼대로 저희들이 강좌가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 되는 족족 그냥 바로 그냥 다 알림 설정해놓고 따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야 베스트 그렇게 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정리 다 끝내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뭔가를 다시 보고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공부에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시라고 파이널 다 하고 뭐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해봐야지 보다는 일단 나오는 족족 바로 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긴 한데요. 일단은 일정은 이렇게 잡혀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전체 10월 말 정도가 되면 2022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는 모두 온라인으로는 전체 업로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이죠. 18일 날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어 11월 달에는 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보고 조금의 여력이 된다면 회차가 플러스 알파가 추가될지도 몰라요. 어 아직까지 약속은 못할게요.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상황을 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사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이렇게 던져놨다가 어 괜히 시간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또 퀄리티 떨어지거나 뭔가의 문항에 오류가 있으면 막판에 이제 수능 목전에 앞둔 여러분들에게 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추후에 여력이 된다면 뭔가 추가적인 컨텐츠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말 7월 달 되면 바로 이제 EBS 수특 끝났잖아. 수한편도 무료 강좌로 차근차근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설명이 짧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여름부터 실전문제 오케이. 7월 8월에 실전문제 그 다음 9월 10월 9월 말부터 10월까지 파이널 그리고 모의고사는 시기별로 지구과학원은 7월, 8월, 9월, 10월 시즌 1, 2, 3, 4 한 시즌나 4회씩 지구과학 2는 9월, 10월 시즌 1, 2 한 시즌당 4회씩 지구과학 2는 총 8회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프리시즌 제외하고 앞으로 16회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일단 이 커리큘럼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일정 잡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강의가 업로드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따라오고 모든 것들을 뒤처지지 않게 소화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면 그때그때 빠짐없이 와서 바로바로 따라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빨리 먼저 이른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속도에 거의 비슷하게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업로드가 되니까 일단 바로바로 따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밀리지 않고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9월 모의평가가 6월이 좀 쉬웠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뭐 그러면 어때? 나한테만 어렵나? 어렵으면 다 어려운 거지? 남들 다 어려운데 혼자 편하게 푸는 것도 또 그것 또한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들 교과과정과 관련된 또는 학습법 이런 어떤 일정 잡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학습 관련 문의는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오즈 지구과학연구실 수많은 조교 선생님들 아주 그냥 불철주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제가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에게 그래도 질문 올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멘트 한번 써주시면 조금 더 그러지 않아도 양질의 답변이 나갑니다만 조금 더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변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다치지도 마시고 항상 최상의 체력과 컨디션으로 2022학년도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저 또한 또 제가 여러분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뒤처지지 않게 저 또한 또 체력관리 잘하고요. 어디 아프고 다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강의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후반기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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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